어 요리한데 우리. 일단은 지금 중국 장면을. 됐습니다. 1점. 염점! 염점! 1번! 오 대박 2번! 2번! 3번! 3번! 제일 잘하는 거는 역시 아까 우등생 이 친구 뭐야? Q. Advance 상자 아 자꾸 꼴등 아니면 되잖아 그렇죠 2대 1만 3번! 어떡함! 게임 다요! 일수로 우와! 롯데 카레를 이렇게 맛있어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가취한다. 뒷모습이 편하게 보여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앞에 이건 우리 순자의 여유가. 맛있겠다. 뭐부터 먹어볼까? 이거 먼저 먹어보자. 비율이 1대1이래. 얼음을 좀 넣어볼까? 아 이거 치킨가. 이거 치킨인데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우리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할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랑 한 번에 이 정도? 오 색깔이 너무 예쁜데? 오 잘 녹는다. 먹어봐 한 번. 무슨 맛이야? 이거 어디서 먹어봤더라? 맛있는 감기야. 그냥 감기야 아니야. 마지막은 이거 이게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인데 블루 시럽이 들어간 거야. 레몬에이드. 색깔이 너무 예쁘데? 이게 별로 맛있어. 아 왜? 근데 이건 또 뭐지? 이거 에스파가 광고하는 거잖아. 광고에서 나오셨어? 광고에서 나오셨어? 탐나는 제로. 탐스테로 오렌지. 이게 아마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넣었어. 이게 설탕 대체품이야. 아니 이게 젤리가 유명하더라고. 이게 낱개 로크탄도 있으니까 가볍게 먹기 좋으니까. 아 그래요? 인기가 엄청 많다. 또 말린 거니? 네. 우리가 막내왔스를 공식 질문이 있어. 각자 계열사마다 대네티스를 해서 궁금해 하거든. 매달 한 번씩 금요일마다 하는 건데 선사상 뭐 부럽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럽상 같은 경우는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출연해. 와 몇 시에 하는데? 10시에서 11시 사이. 히에. 히에. 바로. 그럼 여기 기획팀에서는 뭐 그런 거 없나? 우리 그런 거 없어. 아 그래? 우리는 복지 포인트 얘기해야 될 거야? 어. L포인트로 100만 원이 들어. 아. 2월 달이랑 8월 달에 100만 원씩 바로 2포인트로 싸줘. 우와. 또 다른 또 베네피트는 또 없었나?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에 1시간을 즐길 때 퇴근할 수 있어. 아 1시간? 어. 2시간을 못 찍어 놨어. 아 왜냐면 너무 앞에 센 거로 들었어. 맞아.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나 해서 저희한테 문제를 대고 저희한테 주는 거. 아 저희 자친데 우리? 그 돈 좋은 거. 진짜로. 금액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 낸. 진짜로? 진짜로. 근데 다른 게 뭔지는 Dave. 네? 문어. 아트but. 저 아메리칸이. 샤워크가 첫 주 Andu. 다 세고 있다! 세고 있어! 앉아주세요. 어? 뭐야? 씹으세요! 5, 2, 1 여긴 아니야. 왜 나만 생각하는 거야? 오! 나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이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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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파람! 모르겠는데? 자, 정답은! 여기! 못 맞췄지! 진짜 잘했어! 와 진짜 잘했어! 내가 옆에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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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손 들어가겠습니다. 한 손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뭐예요? 진짜 롯데 호텔이야, 또? 이거 드라이아이스예요? 삼계팡? 롯데 호텔 소중한당 삼계팡. 아니, 이런 게 나와요? 롯데 호텔에서? 롯데 호텔에서? 16만 원이면... 와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현금으로 바꿔도 되나요? 1값 안 2. 산협재 같은 거. 이거 2인분이네. 하나밖에 준비를 못해서... 계좌가 한 개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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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brunch을 한 tom 오늘 출연을 했는데 어땠었던 것 같아요?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리도 하고 approved? chip 나 보니까 뭐 어땠어? 어? 연예인 보니까 어땠까나? 어? 전 연예인 봐도 너무 좋았고 아무래도 회사 밖에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개발자 직군 특성상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은데 활동적인 요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면서 웃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원래 개발자도 소통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서 재밌네요 롯데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